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현법을 배워보기로 하는데 하나는 to once name 이라고 하는거고, in once name 이라는 거에요. 자기 이름으로 된 이런건데, to는 이렇게 후치수식, 명사가 있었을 때 뭐 아빠가 명사가 있었을 때 뒤에서 이렇게 꾸미는 걸 후치수식 이라 그러죠. to once name 그러면 자기 이름으로 된 뭐뭐 이렇게 되는거죠. 그런데 in once name 은 뭐 다른 뜻도 있지만 요거와 같은 뜻일 때는 비동사 다음에 뭐뭐에게 속한다. is in once name 이렇게 쓰는 거에요. 물론 다른 뜻도 있지만요. take one, 누군가를 자기의 날개 밑에 취해서 날개 밑에 데리고 있는 거에요. take 취하다죠. 날개 밑으로 취하는 거에요. 그러니 요거는 요즘 우리 요즘 하는 말로 누군가를 멘티로 삼다 이런거죠. 멘토가 되어서 멘티로 삼다 이런거죠. 아 누구의 멘토가 되어주다. 뭐 멘티라는 말 쓰기 싫으면 멘토가 하는 사람이고 멘티는 그걸 받는 사람인거죠. 그 두개가 어렵다면 그냥 멘토가 되어주다. 자기 날개 밑에 품어주다 이런 뜻이니까요.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they stare at each other 잠시 서로를 응시했다. 갑자기 그녀의 눈은 반짝 눈물로 반짝였다. she pulled away. 뭘 빼내겠어. 몸을 빼내겠지. 몸을 빼냈다 살며시. how small she is he thought. 그는 생각했다. 참 작구만. how fragile. 아주 연약하구만. yet this girl. 그럼에도 이 여자애는 has carried away the weight of the 세상의 무게와 세상의 경멸을 또한 짊어지고 왔다 이런거죠. she is quite a pretty girl. 정말 예쁜 여자라고 웬델이 말한 바 있다. 웬델은 친구겠죠. looking down at her now. 지금 내려보니 노리스는 so a pure pure and honest beauty. 아주 순수하고 정직한 미인을 보았다. that growed even though the smutches of edges. 이건 뭐 재의 어떤 뭐 더러운 거죠. 술을 통해서 빛나고 있는 아주 순수하고 정직한 미인을 보았다. 그 다음에 요 컴마는 동격이에요. 어떤 어떤 미인이냐. 더 유한집합이죠. this is the well-liver sister. well-liver sister. well-liver 자매죠. 자매가 두 명이니까 딱 두 명. 쌍둥이 자매에요. 사실상. 유한집합의 정관사 덜 붙이는 거죠. well-liver 쌍둥이, 쌍둥이, 쌍둥이 여자들은 would never match. 결코 상대가 안되는 미인이었다. they are merely two simple princesses. 이 well-liver 자매는 그저 그저 두 명의 선은 숨을 치는 공주들로 dressed in satin. 수자라고 해요. 수를 놓은 뭐하는 천 같은 거에요. 수자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런데 비해서 this girl. 이 여자에는 so little. 아무 가진 게 거의 없었다. to her name이죠. 이렇게 후치 수식이 될 때는 to를 쓰는 거에요. 자신이 가진 거라고는 거의 없었다. yet she had taken 그렇지만 taken 또 내려가 봐야죠. she had taken that half a week은 반푼이란 뜻이에요. 좀 멍청한 걸 말하죠. 반푼이 빌리를 under her wing이죠. 안아준 거죠. 멘토가 되어준 거죠. 날개 밑에 감싸준 거죠. she had scrap together. 모든 걸 긁어모았어요. she owned. 가진 모든 것을 긁어모았어요. to buy her sister. 그녀의 언니에게 근사한 장례를 사주기 위해서. 장례식을 치러주기 위해서. 얘는 이렇게 buy를 쓰는 거에요. decent barrier. 장례식을 사주는 거죠. keep her niece. 그리고 조카를 먹이는 거죠. fed는 이제 과거 분사죠. 먹여짐을 당하는 거니까. 아무튼 조카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거죠. 아주 꼼하죠. 아주 꼼한데. 얘는 아주 아일랜드 출신의 대단한 여자죠. 아무튼 뭐 그런 거에요. 자 더 내려가 보죠. 더 내려가 보면. 자 두번째. my mother had liked cribble. 우리 엄마는 cribble and를 좋아했어요. the two older women. all the women down the hole. 복도 아래쪽에 사는 두 노친네. 더 나이 많은 아줌마들이. had taken her. 그녀를 자신들의 날개죠. 날개 속에 품어 주었다. 이런 거죠. 멘토가 되어줬다. they had. had her. 오버는 건너. 그녀로 하여금 건너오게 하는 거에요. had. 목적어. 동사를 안 써서 그런 거지. get over. walk over. 이런게 다 생략되어 있는 거에요. 그녀를 건너오게 했다. 금일날 밤이면 to play. 피노클 게임도 하고 sip. 마시는 거죠. crown royal도 마셨다. 그런 거죠. 큰 아줌마가 작은 아줌마 불렀다는 거죠. our department. tiny. 우리 그 department. 이게 아파트 일종이겠죠. 뭐. 조금했다. 하지만 nicer than one. in a st louis. st louis. 있는 것보다는 더 좋았다. no cockroaches is here. 여기는 바퀴벌레도 없고. no high pitched scream of the local commuter rain. 지역 통근 기차. 그가 스크래칭 끄욱 하면서 멈춰. 일부락 한부락 떨어진 곳에서 끄욱 감춰 멈추는 고음의 외침 소리도. 삑 하는 소리도 없었다. 이런 거죠. 이해되시겠죠. 쭉 내려가서 보죠. weight of the world. 세상의 무게죠. 인간의 삶과 연관된 문제점. 불완전한 책임의 괴로운 짐. 세계의 짐이라는 거. 이렇게 아틀라스가 매개된 짐이에요. 이 아틀라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죠. 여러 신에게 반항한 벌로 평생 동안 하늘을 어깨에 매개된 거인이에요. 그게 세계의 짐이에요. 제가 쓱 해석하고 너무 못했지만. 스콘. 경멸. 웃음거리죠. 저번에 스콘하고 스펀 아시죠. 퇴짜놓는 거. SPURN. 그하고 같이 외웠죠. 스마트. 얼룩. 더러운 거. 오점. 이런 거죠. 아까 뭐 여기서는 모기뿔. 뭐 저거 저거. 심퍼. 심퍼. 이게 선웃음을 짓는 거죠. 여자들이 별 같지도 않으면 선웃음치는 거. 남의 환심을 사르시라고 억지로 꾸미고 웃는 것을 선웃음이라고 그래요. 반편이 지능 보통보다 아주 낮은 사람은 말이죠. SATIN. SATIN. 이게 수자라고 하는 거예요. 스크릿지. 새소리를 내는 거. TO. ONCE NAME은 누구의 소유인. BELONGING TO에요. I have a penny to my name. 내 건 나에게 속한 네 건 일패님도 없어. She has more than Tony Noble Sonny. 자기 이름으로 된 소설이 20편 넘어. 대단하죠. She had a life in America. 미국에 도착했다. without a penny. 자기 이름으로는 한 푼도 없이. 자. 근데 요번에는 IN. ONCE만 되는 건 아니고. someone's name 도 되고. 보통. 뭐. something's name 도 돼요. 뭐뭐의 이름으로. 첫 번째는 뭐뭇을 권위로 그런 거예요. IN KING JOHN'S NAME. 조난의 이름으로 그럴 때. 조난의 권위로. I COMMAND YOU. HALT. 중단을 명한다. 이런 거죠. 근데 뭐뭇을 이유로. 이걸 또 뭐뭇을 이름으로 해도 괜찮아요. How many people has been killed in reason's name. religion's name. 종교의 이름으로. 종교를 이유로 얼마나 죽었냐. 그러죠. belonging to가 되시기도 하는데요. according to the deed는 증서에요. 행위도 되지만. 여기서는 증서에요. This property. 이 부동산은 still in your father's name. 당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 이런 거죠. 아버지 거로 이름으로 되어 있다. 이랬을 때 이 이은은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는 IN을 쓴다는 거예요. 아까. 후치 수식이었을 땐 TO를 쓰지만요. The house is in my name. 내 이름. 내 소유이다. I own all of it. 다 내 거다. 이런 거죠. 이해했죠. 후치 수식이면 TO ONE'S NAME 이고요. 서술보로 비동사 다음에 나오면 IN 원스 네임을 쓰는 거예요. 감싸서 보호하다. 멘토가 되어주다. 뭐 이렇게 멘토가 되어주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TO BECOME A MENTOR. 어떤 사람의 멘토가 되다. When a mama bird. 엄마 새가 wants to protect her baby bird. 새끼새를 보호하기를 원할 때면 she covers the 날개로 딱 감싸고 덮는 거죠. 마찬가지로 when someone takes you under his wing. 누군가가 당신을 그의 날개 속에 품는다면 그거는 당신을 도와주고 호호하는 것이다. Usually 보통 someone who takes you under his wing. 그의 날개 속에 다는 사람은 Not just. 그저 Not just but also예요. 여러분이 Not just 있지만 뒤에 also 나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Not just but also 대신에 두 문장으로 건너뛰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안전하게 해줄 뿐 아니라 이 멘토 역할을 한다. Helping you to succeed. 성공하기를 돕는다. 그런 거죠. A wealthy film producer took her his wing. 멘토로 삼았다. After seeing her first performance. 첫 공연을 보고서. She has acted in all his. 그의 작품 모드에서 연기를 했다. 쓴 이대로. 연기에 출연했다. 이런 거죠. 매건스 히스토리 티처. 역사 선생님은 그녀를 자기 품 안에 멘토가 되어줬다. 첫 학기에. 고등학교 첫 학기에. 이렇게 되는 거죠. 멘토. 멘토도 어렵지만 이렇게 배워두시면 쉽게 이해되겠죠. 모르면 이것도 뭔지 잘 모르는 거죠. 지금 뭐에 나왔나요. 올라가 볼까요. 아 표현에 나왔네요. 사실 아까 같은 거는 연어로 들어가도 되는데. 아무튼 표현에 들어와 있네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